안녕하세요. 조현우 멘토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버드독 운동에 대한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우선 숄더패킹을 통해 어깨를 바로잡아줍니다. 복식호흡과 함께 서로 반대되는 손발을 곧게 펴줍니다. 어깨와 허벅지를 지면에서 수직으로 위치시키고 손과 발을 뻗는 과정에서 허리가 꺾이지 않게 호흡을 통해 몸통을 잘 잡아줍니다. 허리가 꺾이지 않게 발을 수직으로만 뻗어주셔야 됩니다. 어깨 또한 발은 정렬을 유지해줍니다. 폼롤러, 공, 요가 블럭 등 도구를 이용해주셔도 좋습니다. 폼롤러, 공 prépar기업 AJS